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미국 의학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시청하실 때 또는 안 좋은 경우지만 여러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 아니면 방문을 하셨을 때 실제로 정말로 유용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스라는 의학 드라마를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20대에 저는 이런 미국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의학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학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또는 실제 생활에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정말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정말로 흔하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의학 관련 단어들 즉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관련 medical english vocabulary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도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이 컨디션이 어떤지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if someone is in critical condition critical here critical condition it means that the person is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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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ously ill or the person might die 심지어는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독한 상태를 우리가 critical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자신문이나 뉴스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she is in a critical condition 그러면 살지 말지도 모르는 정말로 위독한 상태라는 걸 알려줍니다 so when emergency happens newspaper shows that that person is in critical condition and it means they are very the person is really really sick and we don't even know if the person will live or not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itical condition 말고요 조금 더 이제 레벨이 낮지만 그래도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serious condition 이란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itical condition 그 다음에 serious condition 이런 말 등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able condition 이란 말이 있는데요 stable 하면 안정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용사를 사용해서 stable condition 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위독한 상태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다행히 안정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죠 she is in a stable condition or he is in the stable condition 해서 stable condition 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condition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떠올려지는 다른 단어인데요 바로 무의식 상태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사람이 충격 받거나 머리를 다쳐서 무의식 중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unconscious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unconscious 우리가 conscious 이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 깨어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i'm conscious now because i'm talking to you i'm alert 그죠 그런데 unconscious 하면 consciousness 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unconscious 하면 의식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on 이라는 부정 접도사가 있죠 무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도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unconscious unconscious so when someone is unconscious it means that the person is injured somehow maybe something hit his head maybe he had a heart attack or a stroke something really bad happened to him then the brain is not working as it normally does 그러면은 the person who is unconscious might seem asleep 자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요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자는 게 아니죠 수면하고 있는 사람과 다른 점은 뭐예요 he or she cannot wake up voluntarily 우리가 자다가 시끄럽거나 누구가 흔들으면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unconscious 상태면 그렇지 않은 거죠 네 that's the difference right so unconscious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세 번째 단어 가보시도록 하죠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어는요 if somebody is unconscious and they are very lucky and they start to get better they can regain consciousness regain 이란 제가 동사를 썼는데요 다시 되찾다 찾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무의식에 있던 사람이 상태가 호전되어서 의식을 되찾다 의식을 되찾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regain 이란 동사를 쓰면 됩니다 예 구문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regain consciousness regain consciousness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배운 단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condition critical condition 그 다음에 serious condition 그 다음에 stable condition 그 다음에 또 우리 뭐였죠 unconscious 그 다음에 conscious 그 다음에 의식을 되찾다 regain consciousness 거기까지 했죠 우리 이제 네 번째 단어 보실 건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 설명을 하는데 이런 고민이 들린다고 쳐보죠 sometimes you might hear somebody talk about taking a turn for the worse 그래서 take a turn for the worse 이거 굉장히 굉장히 자주 쓰일 수 있는 말이고요 의학 용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태나 condition 아니면 situation business에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표현인데요 먼저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하죠 what does it mean to take a turn for the worse 근데 당연히 여기서 worse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안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worse라고 했으니까요 이 의미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상태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호전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쳐보죠 그러면 제 친구가 걱정되니까 물어볼 거예요 Sophia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how is your grandpa doing?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편찮으신 게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은 뉴스도 전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he's taken a turn for the worse unfortunately 불행에도 더 안 좋아지고 계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he's taken a turn for the worse unfortunately 이렇게 대답하면 불행에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거 표현 하셨는데요 taking a turn for the worse means that a person's condition is getting worse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섯 번째 표현 들어가 볼게요 이 다섯 번째 표현은요 반대의 뜻이 되겠습니다 going to make it 네 다행히도 극복할 것 같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시죠 going to make it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랑 상관없이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expression에서 going to make it 그러면은 시간 약속을 지켜서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파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so we often say often say this is to mean some someone is going to live 안 죽고 다행히도 살아날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학 용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house 드라마 생각해보죠 어떤 patient 가 있는데 she's going to make it 또는 he's going to make it 이러면요 that's a very good news 되게 좋은 소식이 되겠죠 he's going to live she's going to make it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요 반대말로 한번 만들어 봐서 반대 의미를 한번 이제 영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the opposite of this is going to be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s not going to make it 안 될 것 같아요 가망이 없어 she's not going to ma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not going to make it 하면은 아마도 죽을 것 같아 아마도 사망할 것 같아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학 드라마나 TV쇼나 이런 데서 going to make it 하면은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여섯 번째 표현 보도록 하죠 네 여섯 번째 단어 저랑 같이 보실 텐데요 the next word you might hear in the hospital if you work there or if you're watching a medical TV show is the word vitals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vitals v-i-t-a-l 그 다음에 s vital 하면 생명유지에 아주아주 필수적인 이런 형용사인데요 우리가 vital을 혁명사로 치지 않고 명사로 써서 vital signs를 줄여서요 그냥 vitals 하고 s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이 vital signs에는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body temperature 체온 breathing 호흡 그 다음에 pulse 맥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blood pressure 혈압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바로 우리가 vitals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어떤 환자의 vitals 잰다면은 그 사람이 괜찮은지 가장 기본적인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 수치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동사 take를 쓰면 됩니다 take the patient vitals 그러면은 그 환자의 가장 중요한 vital 수치를 재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take the patient's vitals take the patient's vitals take the patient's vitals take a person's vitals 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배운 거 중에서 가장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 가 보시도록 하죠 이 단어는요 바로 진단 이란 단어인데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가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다이그너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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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한국말로는 진단 이란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the doctor diagnosed me with high blood pressure the doctor diagnosed me with high blood pressure 또는 제가 겨울에 동상이 걸렸거나 저체온증이 걸렸어요 우리 옛날에 어휘 확장 프로젝트에서 배웠죠 저 하면은 하이포 높은 고 하면 하이퍼 배웠는데요 하이포 아이고 h y p o 를 붙이면요 낮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thermo therm 영어에서는 hit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은 영어로 하이포텔미아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이포텔미아 하이포텔미아 그러면은 닥터가 나보고 저체온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어 이 표현을 영작해 보실까요 the doctor diagnosed me with hypothermia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한번 the doctor diagnosed me with hypothermia 저체온증 진단을 내렸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저체온증 말고도 심장마비 또는 암 또는 stroke 이런 여러가지 다른 진단 병명들을 뒤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the doctor diagnosed me with a heart attack with some kind of breast cancer with a stroke whatever that is or diabetes 당뇨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증상이든지 가네요 그래서 진단이 뭐냐고 반대로 물어볼 때는 그냥 what's the diagnosis what's the diagnosis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at's the diagnosis 그래서 진단이 뭐래요 what's the diagnosis 진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직접 병원에 방문했을 때나 또는 입원했을 때나 아니면 미국 영화 또 영어권 의학 드라마 영화 등을 보실 때 아주 자주 듣게 되는 흔한 medical vocabulary 표현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도 도움 되셨다면 꼭 엄지척 버튼 좋아요 버튼과 알림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있거든요 만약에 계정에 있으시다면 거기 가셔서 꼭 팔로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스 영어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센스 영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now